안녕하세요. 허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여한 바로 세 번째 앨범 아트에 관한 영상인데요. 진짜 따끈따끈하게 3일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바로 콜롬베어님의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인데요. 처음에 저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를 받았고 저는 디지털 작업보다 직접 그리는 편이라서 화판에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앨범 작업을 할 때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노래만 듣거든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눈사람, 방, 화로 등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다가 이렇게 변했고요. 불이 조금 작은가 싶어서 불 늘렸다가 또 다시 줄이고 눈 색깔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또 하다가 리본이 갑자기 어울릴 것 같아서 또 넣다가 번호만 넣다가 두 번째 곡으로 크랭크인이라는 곡이 있다고 들어서 눈앞에 귀엽게 걸어보았습니다. 또 가사에 눈이 들어가는데 눈이 실내에서 오는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눈까지 추가했습니다. 아직 블랙 크리스마스를 넣기 전이고요. 글자는 포토샵으로 넣을 거라서 이 작품을 들고 촬영하러 갔습니다. 홍대 명 스튜디오였고요. 사진 정말 잘 찍어주십니다. 사진을 다 찍고 글자까지 넣고 완성했습니다. 콜롬베어 님의 노래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는 디지털 작업보다 직접